아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 내가 어렸을 때 그 시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OK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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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나 헌문의 손 난 좀 더 꾸러기 망대 아들 참가가던 날 알덕니아 빠졌다며 봉술 변호실 추우신 건 우리 알아보지 하포구지 우리 희한 애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금대고 배가 났지요 보살의 손으로 따라주던 맘걸이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아무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린 사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엄마 되셔도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우리 가슴에 대모습을 받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면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자 이러면서 다음날 가짱 가짱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 버렸네 내 모습을 닮아 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대로 배가 났지요 고사의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내 모습을 닮아 버렸네 내 모습을 닮아 버렸네 가슴의 모습을 닮아 버렸네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면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그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그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하하 그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내 모습을 닮지만 그 나를 주던 막걸리 한 잔 boom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